9개월 때쯤 제가 공연을 했거든요 했을 때 와가지고 이제 구경을 했는데 아빠 공연을 구경을 했는데 구경을 했는데 막 시선을 안 떼더라고요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이제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박수치면 가시 박수를 치더라고요 예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물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칼춤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국악 영상을 보여달라고 때려써서 그것을 많이 보여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냥 스스로 그냥 갱그라 소리를 보고 터득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 뭐 부끄럽지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담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? 예 뭐 기본적으로 국거리, 자진모리, 휘모리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저 도연아 도연이 자진모리 할 수 있어요? 어 자진모리 보여주세요 자진모리 시작 도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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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연이 굿거리 쉴 줄 알아? 응 굿거리? 응 굿거리 시작 도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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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모리 알아? 응 응 할 수 있어요? 응 할 수 있어요? 응 하나, 둘, 셋! 시작!